메르스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안 나오고요. 왔다가도 금방 나가니까 이 시장에서 장사를 한 20년 넘게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기는 처음이에요. 메르스 영향으로 전통시장에 손님들도 늘어들고 소상공원들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서 저희가 현장 점검도 하면서 상인들 애로윤들도 듣고 그런 검사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희가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를 들어둘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서 노력하고 동시에 소비 심리를 살릴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같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